연 aldeji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두 분 한꺼번에 오십니다 Walking in Danger vs 프리스타인힘파 K1 나 너무 많아 나 왜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점숨 점숨 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머댄스 보헤버 스타일으로다가 이렇게 누워서 아 이거 이 자세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요 잠깐만 빡빡 씻죠 10번 씩 정도 스피커는 가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로 와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이야 다들 어리고 귀엽게 생겼면 뭘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좋은데 오케이 자 여기 좋다 왁킹의 어떤 또 이런 의리들 여러분 16강의 마지막 팬들에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 vs.코리아 K1 ready? 현재 ready? 렛츠고 랩렛! 렛츠고 랩렛! 오케이 월툰 소리했습니다 K1 K1 ever K1 K2 K2 K1 K1 Kks Kっと 아이 ев가 아이 3, 2, 4 1, 2, 3, 2, 1 네.. 낮고 오오오 이게 맥주 5, 4, 3, 2, 1 배지 총격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대결 다시 한번 풀박수가 필요합니다 K1 수고 많으셨고요 엔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통해서 탈감자에 진출할 단 한 명의 댄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텐션을 좀 더 올리고자 이번에는 특별히 목소리를 좀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K1과 댄젤의 결과입니다 다같이 카운트다운 3, 2, 1 오케이 3대1의 스코어 댄젤 컴퓨트 컴퓨터 보이너 민족 대이동 다같이 카운트다운